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 평가원 해설 강의를 진행할 건데 총평과 함께 진행할게요. 매번 중요한 시험 임박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놓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시험 보고 나오면 아쉬운 점도 많이 있는데 진짜 수능 시험이 아니니까 6월 평가원을 토대로 해서 하반기의 공부 방향을 잡는 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고산 기준입니다. 중상 정도, 상은 아니야. 중상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되는데 의외로 현재 메가스터디 컷이나 EBS 컷을 보면 1컷이, 확정 컷은 아니니까 나중에 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1컷이 한 45점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거든. 난이도가 중상 정도면 보통 1컷이 46 내지 47 정도까지 나와요. 근데 45 이 정도에서 나왔다는 거는 뭐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난이도에 비해서 N수행들은 배제하고 난이도에 비해서 고3 친구들이 시험을 그렇게 썩 잘 보지는 못했다는 거야. 그 이유는 알겠죠. 올해 상황을 다 알잖아. 난이도에 상관없이 과탐에 대한 공부량 자체가 매우 부족한 건 사실이야. 고3들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코로나든 학교 유수업의 상황이든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바로 뭐냐면 평가원의 시그널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요소가 있냐 이거야. 유의미하게 우리가 관찰해봐야 될 게 있냐 이거야. 제가 이제 연초부터 유념해달라고 했던 연관의 소재 분명히 과거에 비해 연관은 약화된 게 맞지만 연관을 유전에서 무시하고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누누히 말씀드렸고 우리가 현재 자분기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방향도 유전은 연관을 고려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관에 대한 문제가 지금 14번하고 16번 두 문제가 출제가 됐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연관을 무시하지는 마라. 라는 신호를 준 거야. 하반기 때 기출문제를 빼고픈 친구들 연관 기출문제 빼고픈 친구들은 풀어봐야 돼. 개념 복습을 할 때도 또 향후에 변형훈련을 할 때도 연관 문제를 풀어보고 학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봤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기존에 1단원, 2, 3, 4, 5단원에서 우리가 맨날 맨날 공부를 많이 하던 파트가 3단원하고 4단원이죠. 1, 2, 5단원은 우리가 맨날 무시했어. 쉬우니까 어쨌든. 절대적 공부량이 상대로 더 적다고. 그런데 지금 기조로 봤을 때 5단원, 편의상 생태계라고 할게요. 이 5단원의 생태계 쪽이 조짐이 신상시가 않아. 난이도가 높아질 것 같아. 이 부분이. 기존에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았던 중요체에 대한 질문도 이번에 물어봤고 그리고 과학의 탐구적 요소도 도입을 했고 이 생태계 쪽의 난이도를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총평은 이 정도로 하고 바로 이제 주요문항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주요문항을 선정한 기준은 현재 메가나 EBS에서 5담률 상위 리스트를 갖고 주요문항을 선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확인할게요. 3번 문제는 5담률이 50%에 육박해요. 6입니다. 그 이유는 디그 선지 때문이야. 선택지 비율을 봤을 때 디그 선지는 예상에는 외우지 않았다기보다는 실수로 틀린 것 같아. 소화작용 즉 위에 연결된 자율신경은 부교감신경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교감과 부교감의 주요기능들을 암기하는 방법들을 정리해드렸죠. 교감과 부교감은 기량이기 때문에 교감의 기능을 외워라. 그리고 부교감은 반대로 해라. 근데 교감의 기능도 되게 많으니까 세가지만 기억해라. 라고 했던 거. 첫 번째 항상성에서 체온 조절 때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 피부 모세혈관을 수축. 그리고 입목은 수축. 소화 억제. 배설계 쪽의 방광이완. 이거 빼고 교감의 나머지 기능은 증가, 촉진, 확대. 에서 요번에 소화기능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야. 교감의 기능이 소화 억제니까 부교감은 소화 촉진인 거지. 그래서 소화작용을 억제한다. 에서 낳기면 안 되는 거야. 이건 거의 실수라고 봐. 근데 꽤 많이 틀렸다고. 고마워. 편안하자. 이것도 큰 거짓말이 그래. 그래. 멋진 제안. 감사합니다.